소개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여러분께서 독서하실 그런 여유가 있는 분들은 한번 도전해 보시기를 권하고 싶다 이렇게 봅니다. 그럼 지금부터 여러분들 보시게 되면 관리들은 영혼이 없는 분들이 참 많은 것 같다. 모든 관리가 그런 것은 아니고 한국에서 관리를 하는 것은 참 쉬운 일은 아닌 것 같다. 다행히 저는 공무원 생활할 그런 기회는 없었습니다마는 공무원으로 재직하고 계신 분은 또 위에서 지시를 내려보면 그걸 또 반할 수가 없으니까. 지금 이제 그게 거짓말이든 참말이든 관계없이 위에서 내린 대로 그대로 이야기를 해야 되니까. 오늘 한 메디칼 전문 매체를 보게 되면 보건복지부가 교육부와 함께 여러분들 의과대학 정원을 증가하더라도 교육질이 하락할 근거는 없다. 그러나 외부 사람들에 비해서 의료계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외부 사람들에 비해 가지고 의학 교육의 현실을 누구보다 잘 알기 때문에 의대 교육 질 하락에 대해서 엄청나게 많이 여러분들 걱정을 하는 것 같아요. 가장 걱정을 많이 하는 분들이 학생들을 가르치는 의대 교수분들이 가장 많이 걱정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장으로부터 벗어나 있는 사람들이면 대부분 전혀 딴판의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로 그래서 여러분들 의과대학 교수분들이 많이 사표를 던지는 것 같아요. 도저히 자신이 없으니까 이번 기회에 그냥 내가 떠나는 게 좋겠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가 있더라도 한국은 여러분들 우수한 사람들이 의과대학을 갖고 그리고 의과대학 종사하시는 그런 의대 교수나 의료관계자들의 노력에 힘입어 가지고 국제적인 수준에서도 상당히 높은 수준의 그런 의학 교육을 유지해온 것 같아요. 그런데 이번에 그것이 많이 훼손되거나 이럴 가능성이 높은 거죠. 아마 국회 보건복지부에서 서면 질의를 이룬 한 모양입니다. 교육부의 한국의학 교육은 의평언에 대한 외압을 가하고 있다 이런 의혹이 증가하고 있고 그다음에 특히 대학 교수에서 이런 학술 논문이나 이런 것을 발표한 경험이 없는 개원의들을 5년인가 이렇게 넘어선 분들은 의대 교수로 채용할 수 있다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강한 반발에 직면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보건복지부 관련된 그런 국회의원들이 복지부에 의견을 아마 요청을 했는 모양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의견에 대해서 교육부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의학평가원의 자율성과 독립성은 보장이 될 거고 그리고 교육질 저하는 현재 기준으로서는 그렇게 일각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공개적으로 단정할 그런 상황은 아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2025학년도 입학정원은 이미 확정돼서 입시 절차가 진행 중임에도 불구하고 명확한 근거 없이 공개적인 성명이나 발언을 통해서 의대 교육의 질이 하락할 것이라 단정짓는 것은 바람작하지 않습니다. 교육부의 그런 의평원에 관련된 그런 조치들은 아마 이 같은 우려를 감안해서 내려진 것으로 봅니다. 그렇게 여러분들 보고 이분들은 개원의들을 의과대학 교수로 채용하더라도 크게 문제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영혼이 없는 분들 같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의사 간호사 한의사가 교육부 장관이 정하는 기관에서 근무한 경력을 100% 연구실적으로 인정하게 개원의료를 대부분 다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걸 이제 굉장히 사람들이 우려를 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 보시게 되면 이 기사의 전부된 내용이 의과대학 교육에 대한 우려를 다 드러내고 있거든요. 이지호 장관은 의과대학 평가원의 의대 교육 여건이 바뀌었기 때문에 유연하게 해야 된다. 다르게 이야기하게 되면 의평원 평가 기준 수준을 좀 낮춰서 다 통과시켜야 된다는 이야기인 거죠. 여기에 대해서 이제 의과대학 교육을 가장 정확하게 아는 사람들 그리고 의과대학의 퀄리티를 유지하는 것이 지급적인 목표 가운데 굉장히 중요한 의과대학 교수들은 36곳의 의과대학 교수들은 의평원의 공정성과 독립성과 자율성을 교육부가 침해해서는 절대 안 된다 이렇게 이해하는데 지금 윤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그런 일련의 다소 강압적인 그런 움직임을 보게 되면 결국은 의평원을 무력화시켜 가지고 본인들이 원하는 수준만큼 의평원의 이런 평가 기준 수준을 낮춰 가지고 모두가 통과시킬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는 겁니다. 너무나 가는 길이 이제 명확하게 보이는 거죠. 여기 이제 어제 방송이 나가고 난 다음에 의로현실을 비교적 잘 아시는 분들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 보시면 정확한 대책도 없고 계획도 없고 그냥 정책을 지르고 해결도 못하고 죄 없는 국민안만 어려움을 겪게 됐습니다. 제가 지금 대학병원에 6개월째 수술이 잡혀 있습니다. 전화 오기만을 학수 고대하고 있는 중입니다. 제대로 여러분들 활동을 못하니까 이제 상당히 우울한 상태입니다. 여기 보시면 지금 의로사태의 후폭풍 가운데 하나가 즉시에 수술을 못 받는 것하고 그다음에 수술 일자가 계속 지연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 이야기를 한 환자분께서 글을 남긴 거거든요. 대학병원에 6개월째 수술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마 이런 것이 앞으로 이제 일상화 될 겁니다. 다르게 이야기하게 되면 그냥 윤 대통령이 가장 절겨 입에 인용했던 것처럼 OECD 평균, 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으로 접근하는 것을 환자 이야기를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중증 환자는 즉시에 수술을 받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구리님은 현직 의사분이시라고 보거든요. 대개 암이 발견될 당시에는 지름이 2cm 정도입니다. 6개월이 지나게 되면 지름이 3cm로 커지게 됩니다. 수술을 잡히고 나서 한 달 후에 수술하게 되면 지름이 5cm로 커지게 됩니다. 그런데 의사들이 수술 때 환자의 이름 환불을 열고 5cm 정도가 되면 그냥 닿습니다. 5cm라는 이야기는 다르게 이야기하게 되면 신체의 다른 부위로 전이가 됐다고 하는 것을 뜻합니다. 그래서 열고 다 번졌네 하고 그냥 닿습니다. 이게 한국의로의 미래입니다. 여러분들 어마어마하게 겁난 이야기를 지금 현직 의사분이 하는 겁니다. 냉정하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발견때 2cm고 6개월이면 3cm인데 수술 잡히고 나서 오래 기다리게 되면 5cm 6cm 되게 되면 그때 손을 쓸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수술 일자를 잡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고 그렇게 빨리 여러분들 조기에 진단해서 조기에 수술할 수 있었기 때문에 한국인의 평균 수명이 이례적으로 높아진 겁니다. 그런 고마움을 전혀 사람들이 모르는 겁니다. 한마디로 감사한 마음을 전혀 못 가진 겁니다. 무식한 문제럼 장땡인 겁니다. 그러니까 6개월 7개월 1년 여러분들 미루어진다는 이야기는 그냥 죽는 것을 뜻하는 겁니다. 3월이죠. 아산병원에 폐암을 이런 전문을 하는 부교수께서 사표를 던지 메시장 장문에 글을 기고했지 않습니까 전공의들이 떠나기 전에는 환자 진단회가 여러분들 암발견 폐암발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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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 여러분 그 다음 뭐라고 합니까 한 달 이내 수술하게 되면 겁이 나는 게 없었다는 거죠. 우리 팀이 건재할 때는 이제는 못하겠다는 겁니다. 겁이 나서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한 분께서 여러분들 발견되면 최대한 빨리 치료받는 것이 제일 좋은 건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렇게 되기가 힘들어졌습니다. 미국처럼 민영화가 철저히 돼서 가입한 사보험회사 예를 들어 삼성병명 같은 대형회사와 연계된 큰 병원에서 빨리 치료받을 수 있게 됩니다만 보험회사는 엄청 비싼 상품을 만들고 재력이 있는 사람들은 그런 보험을 이용할 겁니다. 재벌회장들 가운데 자주 여러분들 암수술 받기 위해서 외국을 가시는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은 이제 보험을 하거나 아니면 다른 방도로 그냥 직접 지불하겠죠. 이 현직 의사가 여러분들 말씀하시는 내용 보시기 바랍니다. 시간 싸움인 겁니다. 시간 싸움. 이런 것을 현장에 있는 분들이 그렇게 심각하게 못 보는 겁니다. 여기 이제 한 오랫동안 어머니를 모시고 대학병원을 이용한 한 환자 가족분의 육성입니다. 휘기 난치병이 있는 어머니를 모시고 대학병원을 11년간 다닌 가족입니다. 이번 달에 지방 모호 대학병원에 다녀왔는데 그때가 마치 마지막 날인 것처럼 교수님께서 저와 어머니께 답답함을 토로하셨습니다. 어떻게 될지를 모른다고 하시며 병원이 매우 어렵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항상 가실 때마다 어머니께서는 교수님께 감사의 마음을 전하셨습니다. 교수님이 안 계시면 저희 같은 사람들은 다 죽었을 거라고 하셨습니다. 1차부터 상급병원까지 모두 다녀본 경험으로 보면 분명 대한민국 대학병원이나 상급병원에서 할 수 있는 진료나 검사들이 있음을 알기에 감사한 마음으로 병원을 다니고 있기에 처음으로 방송에서 글을 적어봅니다. 이런 분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을 겁니다. 1차 여러분들 진료기간이나 2차 진료기간에는 도저히 여러분들 다룰 수 없는 중증기기 질환들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 여러분 신상진 성남시장 이분이 대한의사의 회장을 하셨네요. 의사 출신의 아주 더문 지방자치단체 장인 겁니다. 이런 표현은 참 쓰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의로로 장난을 치는 정부다. 이런 굉장히 센 표현이거든요. 이런 이야기를 좀 일찍 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은데 신상진 시장께서 전공위가 하늘에 떨어지나 의로로 장난치는 정부다. 전공위 다시 지원할 거라고 생각하는 당국 지금 제정신인가 선무당 뺀 사회적 회비체를 구성해서 원점 재검토로 용단을 내려야겠다. 내려야 된다. 그러니까 지금 와가지고 이런 발언을 한다는 것은 의사의 배장을 하셨기 때문에 의로 현장을 누구보다 잘 알 겁니다. 가만히 돌아가는 꼬라지를 보니까 이건 큰일 났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신상진 시장께서 나서셔 가지고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성남시장이고 국민의힘의 경기 성남중원 당협위원장을 지냈고 대한의사협회 32대 회장을 지냈고 서울대 의대를 나오셨네요. 아주 현장을 잘 아는 분이겠죠. 이런 이야기를 좀 기담아 우리가 들여야 되는 거죠. 안철수 의원 이야기하는 것도 다른 사람이 이야기하는 것도 좀 다르지 않습니까 현장을 아니까 본인이 그런 분들이 목소리를 좀 더 강하게 크게 내줘야 되는 거죠. 보이콧 움직임 속에 오늘 하반기 전공의 7707명 모집 개시 7월 21일 겁니다. 그러니까 서류 접수가 시작이 된 것이 여기에서 신상진 성남시장 이야기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전공의 대부분을 사직 수리 처리하고 다시 뽑는다고 전공의 하늘 어디 떨어지나 정책에 강력히 반대하여 사직한 전공의가 다시 병원에 지원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당국의 사람들은 제정신인가 이분은 안 돌아온다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이분이 여당 소속의 지방자치단체장이라는 겁니다. 보통 사람이 아니고 지방자치단체장이 이렇게 강력하게 목소리를 내는 겁니다. 언제까지 심각한 의료정책을 갖고 장난을 칠 것인가 이것도 어마어마하게 센 이야기지 않습니까 대통령 보고 당신 장난 그만 치라 이야기지 않습니까 도저히 이해 못할 작금의 의료정책 영혼 없는 여러분들 관리들이 모두가 다 문제없는 정책이라고 하는데 신상진 성남시장은 도저히 이해 못할 작금의 의료정책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분노가 있는 겁니다. 그렇다 육두문자를 섞을 수는 없고 제때 진로받지 못해 또는 미루다가 병이 깊어져 고생하는 국민이 얼마나 많아지고 있는지 애써 외면하는 위정자들이 환자와 대학병원 구성원들의 의견 좀 들어보소 이 이야기인 겁니다. 환자들이 수술을 대기하다 죽어 나가고 있다는 겁니다. 당신들이 자존심 세울 때가 아니라는 겁니다. 대형병원 3분의 진로 등 문제가 있기는 하지만 세계 최고 양질의 저렴한 비용의 의료서비스를 유지해왔던 한국의료는 정부 당국자들의 현장을 모르고 독선적으로 밀어붙이는 무지한 정책 때문에 돌이킬 수 없는 만신창의 길을 가고 있어 심히 걱정됩니다. 이게 의사를 지냈던 성남시장의 결론인 겁니다. 현장 모르고 그냥 마구 밀어붙이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당신들 때문에 사람이 죽어나가고 있다는 이야기인 겁니다. 지금의 사람들 시스템을 갖고는 해결이 난망하니 무슨 이야기인 거 아니까 박민수 차관이나 조경 여러분들 장관 데리고 이 문제 해결 못한다. 그 사람들 데리고 해결이 안 된다는 겁니다. 인요한 여러분들 의원이 당의 요청에 따라가지고 이 문제 해결을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았을 때 일착으로 요구한 것이 누구를 제거하라는 거 아닙니까 그 사람을 의사결정 과정에 배제를 해라는 거죠. 윤 대통령은 참 우유부단한 것 같아요. 상황 판단도 여러분 느리지만 우유부단하죠. 문제가 생기게 되면 일단 자기가 살아야 되니까 조경 씨나 박민수 씨와 함께 이런 책임을 묻고 사람을 갈아치워가지고 분위기를 셋이 난 다음에 새로 이런 협상에 들어가지고 문제를 타결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금의 사람들 시스템을 갖고는 해결이 난망하니 대통령께서는 신기일전에서 그동안의 잘못된 진행을 냉정히 평가하고 잘못된 사람들과 정책을 싹 혁신하여 국민 고통을 신속히 해결해야 될 책무가 있습니다. 사람을 갈아가지고 책임을 묻고 새 이름들 해결책을 제시해가지고 문제 해외를 해야 된다 이야기죠. 7개월 8개월 여러분들 그냥 뭉개면 당신 목이 나간다는 이야기이지 않습니까 선거 끝나고 이러면 장관 하나 제대로 바꾸는데 몇 개월씩 걸리지 않습니까 정말 문제가 큰 겁니다. 여기에 이 이야기는 안철수의 의원의 여러분들 그런 주장이 무게가 있는 것은 현장을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본인이 의사 출신이니까 임상을 떠난 지는 오래됐지만 그래도 의사 출신이니까 신상진 성남시장이 하는 것은 의사 출신이니까 이야기가 그냥 저는 이 메시지가 야 이 바보 천치더라 하는 이야기가 똑같은 겁니다. 그렇다 신상진 시장이 대통령 보고 바보 천치란 말씀을 쓸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이야기가 하고 싶은 것은 정신 체리시오 당신 이러다가 목 날라가요 이런 이야기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 이야기라는 것은 그냥 완전히 뭐죠 지금 윤 정부의 의로정책이라는 것은 그냥 쓰레기통에 쳐박아야 될 거다 이 이야기인 거거든요. 현장을 모르는 사람 같으면 사적인 욕심이 있기도 하겠다 이렇게 할 건데 이게 지금 아마 연배로 보게 되면 나이도 꽤 드신 분 같네요. 이렇게 이름들 가면 안 되는 거죠. 어제 방송이 나가고 난 다음에 몇 분이 의견을 남겼는데 이 소위 정부가 패착을 두는 것은 현장에 대한 몰 이해거든요. 7월 15일자로 전부 다 사직 처리하고 가을턴이라는 이름으로 가을에 모집하게 되면 그냥 전공의들이 답지에서 문제가 읽어야 해결될 것이다. 그게 왜 바보 같은 생각인 거 아니까 사제지간의 관계를 전혀 모른다는 겁니다. 전공의 교수 사제관계는 대부분 평생 가는 서성과 제자의 관계입니다. 이런 이 이야기는 의로현장을 많이 아시는 분의 이야기인 겁니다. 교수가 전공의의 지도 전문의 자격을 포기하면 수련이 되지 않습니다. 이분 또한 의로계를 잘 아는 분인 겁니다. 무슨이냐 행정력을 동원해 가지고 교수와 함께 채용을 강제하거나 전공의 교육을 강제할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의사 정언으로 의사 수가 많아지게 되면 의사 수는 늘어나겠지만 진짜 우리가 아플 때 생명을 다루는 생명을 여러분들 건져줄 수 있는 필수과를 치료해 줄 수 있는 필수과에서 치료할 수 있는 의사가 없는 그런 사회가 도래할 겁니다. 정부가 주먹구구식 정책으로 회법을 찾을 수 있는 그런 시점은 지나간 것 같습니다. 오늘 박민수 보건복지부 차관께서 한마디를 했습니다. 의로개혁 가는 길에 어떤 집단 행동도 정부의 의지를 꺾을 수 없다. 정부의 의지를 꺾을 수 없으면 대통령이 물러나야 될 겁니다. 그 정도 상황까지는 악화가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사람들이 아는 미련함을 보면 한 분께서 보시면 가격 통제가 해당 산업을 망가뜨립니다. 2010년 무렵에 현장을 잘 아시는 분입니다. 우리나라 산부인과를 시작으로 해서 의로수가 통제를 강하게 몰아붙였습니다. 의약분업, 포괄수가제 적용, 의로수가 지속적 동결 등 그 시점부터 산부인과, 일반외과 개원의들이 대부분 무너지고 피부, 미용, 성형외과로 진로과를 모두 다 바꾸었습니다. 지금은 분만을 유지하는 산부인과가 전무하다시피 합니다. 그 당시 실무자는 책임을 지지 않고 아직 보건복지부의 지금 사태를 키우고 있거나 심사평가안으로 자리를 옮기는 경우도 있는데 난장질이나 없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 당시 사람들이 다 심평원 같은데 재취업에서 근무하고 있다는 겁니다. 필수가 부족의 근본 이유도 따지고 보면 낮은 수가가 원인 중 하나입니다. 지금에 와서는 의료형위에 대한 형벌적 제재가 의료소송입니다. 또 하나의 필수가를 기피하는 이유가 되고 있습니다. 결국 무슨 정책이 나오더라도 이런 이유가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않는 한 모든 정책이 공연물일 뿐입니다. 압축하게 되면 낮은 수가 문제 해결 필수 의료가에 대한 의료소송 증가 문제를 해결하는 것 이 두 가지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으면 의사수를 증가시키는 해결책 가지고는 사태를 더 악화시킬 수밖에 없다는 것 낙숙한 논리라는 것이 말이 안 된다는 주장입니다. 어제 방송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가격 통제하게 되면 해당 산업은 다 망합니다. 16년째 이런 대학 등록금을 다 이렇게 묶어 놓으면 한국 대학이 다 망하는 겁니다.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현재 필수 의료가의 가격 통제가 필수 의료가 여러분들 거의 몰락을 가져온 것과 마찬가지인 겁니다. 그러나 정치가들하고 관료들은 표를 얻는 데 도움이 되면 늘 가격 통제를 선호합니다. 그래서 한 산업이 완전히 몰락이 되는 겁니다. 그거를 역사 속에서 못 배우면 그럼 뭐 할 수 없는 거지 않습니까 비용은 비용대로 치르고 망하게 하는 겁니다. 한국 대학이 망할 겁니다. 16년째 가격을 묶어 놓는데 그 산업이 살아날 수가 있습니까 살아날 수가 없는 겁니다. 건물은 화려하고 이런 번쩍번쩍하지만 안에 구성원들이 다 몸에 거의 죽었을 겁니다. 아마도 제가 볼 때는 15년간의 가격 통제 때문에 대학의 구성원들의 결기 기계 정의감 이런 것도 다 죽었을 겁니다. 그래서 사회 문제에 대해서 요즘에 교수님들이 거의 발언 안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돌아가는 겁니다. 아주 정확한 그런 지적을 하신 경우입니다. 자 여기 보시죠. 지방의료가 무너지는 거지 않습니까 국립읍과대학 교수분들이 떠나는 겁니다. 교수님들 입장에 서게 되면 억장이 무너질 겁니다. 전공의들은 나갔고 환자를 보는 그런 임상에 드는 여러분들 시간도 많아지고 제정신으로 생각해보면 내년 또 증가하는 여러분들 학생들 교육은 또 어떻게 할 거고 그게 떠나는 겁니다. 그동안 여러분들 박봉에도 불구하고 의대 교수가 갖고 있는 여러분들 그런 연구를 진행할 수 있는 것 교육을 진행할 수 있는 그런 자존감이나 이런 부분들이 이번에 완전히 다 파괴를 시킨 거지 않습니까 국립의대 교수가 떠나는 겁니다. 그럼 개원이로 여러분들 의대 교수 시키겠습니까 개원이 가운데 여러분들 잘 아시는 분들이 말라고 여러분들 낮은 박봉에 의대 교수를 하려고 하겠습니까 그럼 의대 교수 가면 누가 교육시키죠 개원이 불러서 교육시키면 됩니다. 그렇게 생각하겠죠. 그럼 질은 윤리가 되겠습니까 아니 질이야 뭐 관계없는 거 사람 숫자만 만들면 되니까 이 강원대학교 현장 리포트입니다. 벌써 강원대를 보면 강원대가 다른 지방 국립의 의대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을 증언해 줄 겁니다. 의료 사태 이후에 20명이 떠났고 8월에 3명이 더 떠나는 겁니다. 그냥 대표 사례에 속할 겁니다. 올해 9월에 수련을 시작하는 하반기 전공의 모집 일정이 22일 날 개시됐는데 강원대학교 의과대학 강원대학교 의과대학 교수비상대책위원회가 의과대학 정원계획을 처리하라고 제초 요청했다. 정부는 잘못된 정책을 취소하기는 커녕 의료 사태 해결을 명복 으로 수도권 대형 병원을 지키기 위한 대책을 강요해서 강원 의료를 위기상황으로 만들고 있다. 이게 다른 지방대 여러분들 병원에 계신 분들이 대부분 하고 싶은 이야기일 겁니다. 열악한 환경에도 불구하고 묵묵히 지역 의료를 지키던 동료 교수들이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속속 강원도를 떠나고 있다. 형상남도를 떠나고 있다. 별라남도를 떠나고 있다. 이런 이야기가 그대로 나올 겁니다. 그냥 사례입니다. 한 가지 사례. 대표 사례인 거죠. 비상대책위원회는 정부와 의사 간 갈등 이후에 현재까지 20여 명의 교수가 강원대 병원을 떠났고 8월에도 교수 3명이 사직이 예정돼 있다고 언급했다. 이제는 당장 강원도 의료체계를 유지할 수 없고 전공의와 학생들이 돌아오더라도 제대로 교육할 수 없는 상태가 됐다. 학생들이 늘어나더라도 교육을 못한다는 겁니다. 교수님들이 떠나가지고 학생과 전공의가 돌아올 수 있도록 근거 없는 2025학년도 의대 정원을 즉시 취소하고 지방의료를 살리신 정책을 만들어달라고 촉구했다. 이게 강원대 사례만이 아닌 겁니다. 이 사례가 지금 지방대 국립의대에서 일어나고 있는 상황을 그대로 묘사한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신상진 성남시장이자 전 대한의사협회 회장께서 이런 말씀하시는 것이 강원도 지방의 중심의료기관인 강원대학교 강원대학 교수들의 줄줄이 사직으로 인해서 지방의료를 살려야 될 판에 오히려 지방의료를 위축시키는 결과를 가져오는 작금의 한심한 의료대책을 적시 중단하고 무지하고 목소리만 큰 선무당을 뺀 전문가들로 사회적 회비체를 만들어 원점에서 재검토하는 용단을 정부 책임자들은 내려주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정부 책임자랑 다른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윤 대통령과 함께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금은 윤 대통령만 문제 해결자지 그 밑에 조기홍 장관이나 박민수 차관은 그것은 멀쩡하게 보이지만 다 예를 들면 뭐죠 그냥 하수인들이지 않습니까 그냥 명령 내리는 대로 그냥 몰모토처럼 움직이는 사람들인 거죠. 윤 대통령께서 상황의 심각성을 이해하셔가지고 정책 전환을 하지 않으면 지방의료까지 다 망가뜨리는 겁니다. 교수가 없는데 학생들 교육을 어떻게 시킬 겁니까 시킬 수가 없는 거지 않습니까 이 이야기를 우리가 신중하게 들어야 되는 것은 이분이 현재 여당 국민의힘 출신의 성남시장이라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이분이 대한의사협회 회장을 옛날에 지냈던 것이 중요한 겁니다. 의료인 출신의 지방자치단체 여당 지방자치단체가 포문을 이 정도로 여는 겁니다. 그냥 정신 나간 여러분들 실무자들 다 다 여러분들 옷 벗기고 세 사람으로 팀을 구성해가지고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는 겁니다. 어제 여러분들 방송이 나가고 난 다음에 현직 의사분께서 지금 상황을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언급센터 권역별 언급센터가 당국대학교 여러분들 천안당국대학교 그다음에 또 천안순천항병원 강원대 속초의료원 이런 데가 지금 언급의료센터가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그것을 일반인들이 이해하기 쉽게 이야기합니다. 예전에 언급의학과가 없었을 때는 어떻게 언급중환자를 대체했는가 하면 인턴인 몇 명이 동시에 당직을 섬고 물론 큰 병원이지만 그러면 환자가 도착하면 언급처치가 필요하면 이 환자를 보고 어느 과에 해당한 환자다 생각하면 바로 그 과에 전공이 해당 낮은 연차를 부르고 낮은 연차가 봐서 또 해결이 안 되면 윗연차를 부르고 간단한 골절 등은 놔두는지 아니면 급한 치료면 즉 충수염이 오래된 환자라면 3년차 정도 불러서 같이 수술방으로 들어가서 언급의학과가 없어지면 다른 과가 보면 다른 과도 언급실과 외래수술도 해야 되고 그리고 각과가 모두 파형적 운영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언급의학과가 제 역할을 해 주지 못하면 다른 과의 사람들이 차출되거나 해 가지고 여러분들 돌아가야 되기 때문에 다른 과가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것이 엄청난 타격을 입힌다는 이야기인 겁니다. 정부 관리들이 언급의학과 여러분 제대로 돌아가지 않으면 다른 과의 선생님을 언급의학과에 투입하면 됩니다. 이런 막말 하니까 여러분들 이분이 열받아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게 아니고 다른 과 사람들 차출하기 시작하게 되면 다른 과도 함께 무너진다는 겁니다. 모두 파형적으로 운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붕괴는 한 달이 안 돼서 결국은 언급실 폐쇄하고 외래와 외래를 통한 수술로 아마도 변경되리라 봅니다. 그러니까 이게 전이 되는 겁니다. 언급실이 여러분들 무너지게 되면 그다음에 다른 여러분들 진료가들도 타격을 받아서 여러분들 흔들리게 된다는 겁니다. 언급실을 돌리면 각각 교수분의 낙 근무 동안 제한 받기 때문에 더욱더 환자 처리량이 떨어지리라 봅니다. 지금보다 상황이 더욱 악화되는 겁니다. 언급의학과가 여러분들 1차 방어선이 제대로 운영이 되지 않으면 정부 관리들의 편리한 생각대로 다른 여러분들 진료가 여러분들 교수님들이나 전문의들을 차출해가 사용하게 되면 낮시간 동안 여러분 그분들의 수술률이나 이런 분이 현저하게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런 어처구니 없는 짓들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어처구니 없는 짓을 하고 외환위기 때와 마찬가지로 문제없습니다. 잘 돌아가고 있습니다.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맨날 그렇게 하다가 터지는 거지 않습니까 이렇게 여러분들 돌아가는 겁니다. 다른 선생님들 여러분들 차출해가 사용하면 정상 근무해야 되는 낮시간 동안 근무가 어렵기 때문에 환자를 보는 가능성이 훨씬 더 줄어드는 겁니다. 참 대단한 사람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겁니다. 사람의 고집과 아집이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를 그리고 그 고집과 아집의 마지막 귀착지자 종착역이 어디가 될지를 이제 보게 되겠죠. 이 보시면 이제 의과대학생들이 국가고시를 거부하는 겁니다. 어떻게 설득하겠습니까 의과대학 교수분들이 정부 관리들은 의과대학 교수분들이 학생들을 적극적으로 설득하라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그것도 늙은 생각이지 않습니까 옛날에는 교수분들이 의대생들한테 설득할 수 있는 시절도 있었을 겁니다. 지금 젊은 세대들한테 어떻게 이런들 명분도 안 쓰는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의대 교수들이 솔직히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설득할 수 없다 옳지 않은 일을 어떻게 설득하겠습니까 참 그런 게 보면 대단하죠 그래서 내 입에서 자주 꼰대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꼰대들은 모르는 겁니다. 꼰대들은 의대 교수분들이 설령 의과대학 학생들을 설득할 수가 있으면 명분 있고 근거가 있는 이야기를 가지고 설득을 할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지금 상황에서 의과대학 교수들이 의대생들을 뭐라고 설명하겠습니까 설득할 수가 없는 내가 의과대학 교수 입장에 한번 생각해보게 되면 막막한 겁니다. 뭐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없을 것 같아 제자들한테 국시 여러분들 꼭 해야 된다 이렇게 못하는 겁니다. 왜 근거가 없습니까 아침부터 저녁까지는 과학하는 사람들한테 근거 없이 국식 응시해라 이렇게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교육부가 갖가지 노력을 통해서 이런 들 집단 유급을 막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다 써잘데기 없는 일이란 겁니다. 유급이 되는데 무슨 법입니까 집단 유급을 막는 것이 효과가 있겠습니까 그냥 한 학년이 완전히 비는 겁니다. 대한민국 역사에서 3천명 의사 공급이 중지가 되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 인턴이 중지가 될 것이 전공의가 중지가 될 것이고 전문의가 중지를 줄줄이 도미노가 되는 겁니다. 의대시행 국시 보이콧에 손을 놓은 교수들 설득 못합니다. 개인 선택입니다. 교수들 수수방관 그럼 수수방관 안 하면 교수들이 뭐라고 할 겁니까 수업을 안 들어가 시험을 볼 수가 없는데 어떻게 이러면서 시험 보라고 할 겁니까 시험을 볼 수 없는 겁니다. 의대생들의 생각이 어떤지 물어보면 설득의 설자도 꺼내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최용수 성대 의대교수 비대위원장 의대생 대부분이 의사 선발 국가시험을 거부하고 있는 가운데 의대교수 등 의료계 내부에서는 의대생들의 국시영신은 물론 올해 수업 복귀조차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 힘을 받고 있다. 3천명이 여러분 나오지 못하는 겁니다. 전공의들이 이름도 3천명 정도 공급이 안 되는 겁니다. 아니 한 학년이 그냥 전체가 다 비는 겁니다. 얼마나 심각한 문제입니까 진짜 알고는 맨정신으로 이런 무리한 조치를 취할 수가 없는 거죠. 한 학년이 다 비는 겁니다. 한 학년이 전체가 유급이 되고 국시가 여러분들 치료지지 못하고 전공의들이 공급이 안 되고 인턴이 공급이 안 되고 그런 전문의가 공급이 안 되는 상황이 발생하는 겁니다. 아마 의료현장에 있는 교수분들은 어마어마하게 여러분들 심각하게 보고 있을 겁니다. 그러나 모르면 아무 문제도 아닌 겁니다. 보건복지부 관리들은 자기 문제가 아니니까 그게 심각하게 생각 안 할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여러분들 뭡니까 납득할 수 없는 짓들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빡빡 우기는 겁니다. 아마 보건복지부 실장이나 박민수 차관은 또 그렇게 할 겁니다. 의과대학 교수들 분께서 책임감을 깊게 여러분들 인정하셔서 의대생들을 적극적으로 설득해서 집단 유급도 금지해 주시고 국가고시도 여러분들 치르도록 협조 요망합니다. 이렇게 할 겁니다. 보시면 각 의대에서 교수 교수 학생들 간에 대화가 계속되고 있지만 국시 응시나 수업 복귀 등을 위한 설득은 이루어지지 않고 설득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설득 말도 꺼낼 수가 없는 부끄러워서 서울대 의대는 교수 비상대책위원회가 학생 대표와 매주 만나고 있지만 올해는 수업에 복귀할 수 없다는 학생들의 의견을 재확인 수준에 거쳤다. 지금 또 젊은 세대는 자기 주장도 강하고 하니까 제가 여러분들 서울대 의과대학의 교수다 입장을 한번 바꿔 생각해 봅니다. 학생들을 불러가지고 시험 준비를 준비 못 했는데 국가 고시 봐라 이야기 못 합니다. 휴학 여러분 이미 다 휴학 내고 1학기 수업 다 못 들었는데 봐줄 테니까 내년도 그냥 휴학만 하지 말라 어떻게 이야기 합니까 부끄러워서 이야기를 못 합니다. 맨정신을 갖고 있으면 그걸 하라는 거 아닙니까 지금 교육부 장관이나 다 정신 나간 사람들인 겁니다. 인생들 나는 어떻게 살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교육부 장관도 60년대 그 아마 1960년생 전울 겁니다. 인생들 다 어떻게 살았는지 나는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 사람들 보게 되면 조기용 씨도 마찬가지고 박민수 마찬가지고 윤 대통령도 마찬가지고 도저히 이해불가정도 아니고 내가 글을 오래 썼기 때문에 언어를 그래도 좀 이렇게 잘 만들어내는데 뭐라고 표현할 수 없는 겁니다. 그 무지함과 무도함과 그 완악함과 그 고집스러움과 그 불통스러움에 대한 이해를 할 수 없는 겁니다. 더 난갑한 것은 그 고집의 종착력 그 불통의 여러분들 뭐죠 귀결점 그 완악함의 미래 그게 그게 여러분들 본인의 생명줄 연결될 수 있다는 것을 저는 분명히 알겠는데 그분들은 무슨 생각 하는데 그냥 뭉개면 그냥 시간 지나면 해결된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시간 지나면 당신 내려가라 그냥 집에 가라는 이야기가 나올 겁니다. 강시경 서울의대 서울대병원 교수회비의 비대위원장은 국시 응시와 관련한 학생들의 상황변동은 딱히 없습니다. 학생들은 올해는 당연히 휴학이고 시험 응시는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강경하게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 젊은 사람들의 귀한 시간을 전부 다 빼앗은 겁니다. 희성세대들이 대한민국의 완장을 찬 여름 권력자들이 대한민국의 완장을 찬 여름 꼰대들이 이 전공이더라고 여러분들 대한민국의 3천여 명에 해당하는 의대생들의 그 젊고 젊은 귀한 날들을 전부 다 뭡니까 압수한 겁니다. 의대생들은 올해는 사실상 휴학상태인 것으로 간주하는 입장으로 정해졌다. 집단행동을 명분으로 한 휴학을 허가할 수 없다고 강조한 정부 방침과는 상반되는 방향이다. 아무리 정부가 노력해보시기 바랍니다. 학사 규정을 받고 별짓을 다하더라도 휴학 못 막습니다. 공부를 안 했는데 어떻게 여러분들 휴학이 처리가 안 되겠습니까 1960년 전후한 대한민국의 꼰대 완장찬 사람들은 합법적 절차라는 절차적 정당성을 전혀 생각 안 하는 겁니다. 저는 정말 대한민국에 대해서 낙담하는 것 중에 하나인 겁니다. 제 연배 사람들이 독재와 맞서 가지고 민주화 시대를 겪었습니다. 어쩌면 절차적 정당성 합법적인 것 이런 부분에 이토록 이토록 뭡니까 무도하고 완고하고 완악하고 이런지를 나는 본 겁니다. 이번만 본 게 아니고 선거를 공정성을 여러분들 규명하기 위한 과정에서 본 겁니다. 대한민국은 그냥 후기 조선이 딱 적합합니다. 다들 여러분들 넥타이 매고 양복 입고 다니지만 정신 구조는 거의 합법성 이런 게 전혀 없는 겁니다. 그냥 까라면 까 안 까 명령 진로 유지 명령 사직서 이름 처리 금지 명령 사직서 이름 적시 수리 명령 이런 식으로 다 매사를 당한 겁니다. 학을 져도 땡 겁니다. 이거는 대한민국 사람들이 아니라 조선 사람들이 구나 생각이 드는 겁니다. 여기 학생들 공부 안 했는데 국시바 필요하면 이렇게 하죠. 의대 생 국시 접수 행정 명령 의대 생 국시 응시 명령 의대 생 국시 통과 명령 이렇게 이 고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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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대 교수분 말씀 하시는 것 보입니다. 상식적으로 준비가 되지 않는데 무슨 시험을 치냐는 게 학생들 반응이고 교수 입장에 시험 보라고 이야기할 수 없는 상이다. 교수가 미치지 않고 내가 고대 내가 고대 의대 교수다. 평소 여러분들 잘 아는 학생 단계 시험치라 어떻게 그 이야기를 합니까 꼰대들은 가능할 거예요. 때가 묻은 제 연배 이런 때가 묻은 사람은 상황이 그러니까 공부 안 해도 국시 올려준다고 하더라. 국시 시험치고 그냥 대충 졸업하자 우리 세대는 할 수 있을 겁니다. 왜 우리는 때가 묻었습니까 때가 묻으니까 선거 부정도 저지르고 덮고 별짓을 다하지 않습니까 죄 없는 사람은 이런 죄를 때려 35년 먹이고 그게 여러분들 지금 세대지 않습니까 내 세대 윤 대통령을 포함해서 내 세대는 어떻습니까 없는 죄 여러분들 덮을 수 있고 없는 죄 만들 수 있고 있는 죄 덮을 수 있고 있는 죄 여러분들 이스터너가 부풀려 여러분들 30년 40년 때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나 젊은 사람들은 우리처럼 그렇게 때가 묻지 않았기 때문에 공부 안 했는데 시험친다 공부 안 했는데 다음 학년으로 여러분들 진급한다 불가능한 겁니다. 너무나 부패한 나라는 겁니다. 기성세대가 너무나 부끄러운 겁니다. 1960년대 출신들 운동권에 많이 포함된 사람들이 너무나 나라를 혼탁하게 만든 겁니다. 이 죄를 앞으로 어떻게 갚을지 모르겠어요. 여기 보시기 바랍니다. 상식적으로 준비가 되어 있지 않는데 무슨 시험을 치라고 학생들 함께 이야기하겠냐. 원서 접수 일정이 26일 까지니까 3천명 3천명 중으로 배출되는 신규 의사 공급이 끊어지는 겁니다. 이 집단 유급 사태를 막기 위해서 의대 학사 탄력 운영 가이드라인 이런 걸 하는데 공부를 하는데 어떻게 시험을 치겠습니까 여기 보시면 어제도 소개드렸던 김홍식 원장님 배산메디칼 내과의 원장이시고 30년간 내과 개업위로 여러분들 필력이 아주 뛰어나시네요 김홍식 원장님이 의대시행 국시 여러분들 거부 국시를 치룰 수 없는 게 뭘 뜻하는지를 글을 적은 겁니다. 국시 거부와 전공의 미복귀는 비극의 서막일 뿐입니다. 제가 글을 쓰게 되면 의대시행 국시 거부와 전공의 미복귀는 의로 파국의 서막일 뿐입니다. 파국이라는 용어를 쓸 것 같아요. 김홍식 원장께서는 비극이라고 표현하셨는데 의과대학 정원정가로 정원되어 들어올 신입생과 미복귀 의대생의 교육문제 미복귀 전공일 한 종합병원의 부도문제 지방의과대학을 중심한 의대 교수들의 이탈 문제 필수 의료과에 종사하고 있는 전문의들의 번아웃 탈진이 줄둘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모든 악재는 윤 대통령께서 자초한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다 짧은 문장이지만 지금 급속히 진행되고 있는 의료 파국 여러분들 현상들을 종합병원 부동문제 의대 교수들의 이탈 문제 필수 의료과 전문의들의 탈진 문제 이게 여러분들 전부가 다 언급실 폐쇄 문제 의사들에게 발언하고 제안할 수 있는 창구는 그동안 없었습니다. 사전 해미라 통보도 없이 2월 6일 갑자기 의과대학 정원 2천명 증가를 발표하고 무조건 증가된 정원은 건드릴 수 없다고 못박아서 윤 대통령에선 비극을 자초했습니다. 어리석게도 의사들을 우습게 본 것입니다. 너무 본인 자신이 쉽게 대통령이 되었다 보니 세상 모든 것이 자기 마음대로 될 줄 알았을 것입니다.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30년 동안 피의자를 다뤘으니까 피의자는 뭡니까 밀폐된 공간에 자기 지시를 다 따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런 종류의 의식구조가 지금 비용을 지르는 거죠. 세상은 복잡하고 통제할 수 없는 영역이 엄청나게 크다는 것을 윤 대통령 몰랐던 겁니다. 윤 대통령 입장에 제가 서보게 되면 이걸 알았으면 절대 수렁에 빠지지 않는 겁니다. 이렇게 된 겁니다. 세상 우습게 본 겁니다. 모든 게 통제 가능하다고 본 겁니다. 그냥 정권위만 때려잡으면 3주에 4주 정도 진압작전이 성공할 걸 본 겁니다. 그 3주 4주가 지나고 나서 6개월 채 접어든 겁니다. 파국으로 가는 겁니다. 의료 파탄은 다른 정부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중요합니다. 어마어마하게 중요합니다. 관련되지 않은 국민들이 없기 때문에 누구나 환자가 될 수 있고 누구나 아플 수가 있고 본인이 아니면 가족 중에 누가 될 수 있고 친인증이 누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엄청나게 중요한 탈본점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중요한 문제인 겁니다. 돈보다 건강이 중요하는 말이 이것을 입증합니다. 사회는 의사들에게 너무한다고 하겠지만 최소한 의사들이 발언하고 제한할 수 있는 기회는 주었어야 됐습니다. 어마어마했던 거죠. 이 대한민국의 꼰대 세대들 완장찬 권력을 진 사람들의 정신구조는 실로 저도 경악을 했습니다. 우리 모두는 국민입니다. 모든 국민은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고 모든 국민들은 국가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존재들인 겁니다. 제가 이번 대한민국의 의료사태에서 분격한 것은 특정 직역을 택해 가지고 특정 직업에 종사하는 여러분들 그 집단을 상대로 해가지고 국가가 발휘할 수 있는 모든 강제력을 남발한 걸 보면서 이게 어떻게 나라가 이게 어떻게 나라가 자유국가가 맞는가라는 그런 의문을 던지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설령 의사가 죽을 죄를 쟀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그렇게 다룰 수가 없는 겁니다. 하물면 죽은 죄를 절대 짓지 않고 뭡니까 온 몸과 마음을 다해서 노력해온 낮은 숙가에도 불구하고 장시간 노동을 노력해온 사람들을 그렇게 전부를 속죄원으로 삼아가 한 국가 공권력을 이용해가지고 동원할 수 있는 모든 강제를 동원해서 특정 지역을 여러분들 공격하고 국민들 산동하고 동원을 해가지고 욕지거를 부들리고 여러분들 돌판밀 던지고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냐 해야죠 그래서 제 입에서 이거는 조선사람들이지 이건 대한민국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나는 조선사람을 이번에 본 겁니다. 한반도 반쪽 남쪽에 사는 조선사람을 봤지 나는 그 사람들이 절대 대한민국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겁니다. 대한민국 사람은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문제는 그 조선 사람들에게 대통령을 포함해서 고위 관직들이 대거 포함이 된 겁니다. 그것이 실로 너무나 어처구니가 없는 짓이였습니다. 윤 대통령의 고집과 아둔함에 이 사회는 의사들 욕만 할 줄 알았지 사건을 일으킨 정부에는 침묵으로 일관했습니다. 그 책임을 국민들은 정부와 함께 져야 될 것입니다. 정말 두려운 것은 의사들의 직역과 전문가 선택이 앞으로 크게 달라질 거라 생각입니다. 필수 의로는 더욱 시가 마르고 정부 간섭이 적은 분야로 더 몰려갈 것입니다. 반푼수가 집안 망친다고 의로에 대해 무제한 대통령이 엉터리 OECD 통계를 덜 먹이고 고집을 피우며 의로의 물꼬는 이미 방향을 바꾸고 있습니다. 봉사 희생이란 말로 의사들의 해유하기는 이제 걸러버렸습니다. 앞으로 우리나라 의로는 의사들에게 지불한 대가 만큼만 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묵은 의사의 한 사람으로 이런 변화를 이제 와가지고 의사들이 깨어난 것이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선배 의사들이 많이 어리석었습니다. 윤 대통령이 쫓겨나고도 오랫동안 의로는 전련발의가 될 것이지만 다시는 이런 대통령이 나오지 못하게 한다면 의미가 없지는 않다고 봅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비장하게 글을 써셨네요. 웃을 수밖에 없네요. 이제 좋은 시대는 간 겁니다. 좋은 날은 봄날은 가버린 거죠. 이제는 의사들이 다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새로운 형태의 의료가 이 땅에 구현될 거죠. 구현되는데 분명한 것은 필수 효과를 지원하는 젊은 의사들은 현저하게 줄어들 겁니다. 그것은 곧바로 생명을 다루는 의사수가 줄어드는 것이고 중증을 맞더라도 즉시 수술을 받을 가능성이 점점 줄어드는 것 그래서 제가 자주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윤 대통령께서는 정말 대단한 일을 하신 거라고 청사의 길이 남을 어마어마하게 무도한 일을 하신 거라고 그렇게 제가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재임 기간 동안 기억나는 것은 이것밖에 기억이 안 날 겁니다. 가고 나면 여기 한 분께서 여러분들 이 글을 읽고 소위 김홍식 원장께 쓰신 글을 읽고 몇 분이 글을 남긴 것 중에서 여러분들 의료를 단독 업종으로 보는 모양입니다. 마치 막장 녹화다 대체 하듯이 말입니다. 아무나 데려와서 연속 가능하고 시스템이 망가져도 갱도가 내려앉은 것 마냥 한 달 내내 정상 운영 가능하고 생각하는 어중이 떠중이들 입니다. 윤 대통령과 거의 참모들이 의료를 단순히 생각하고 고집대로 전문직 집단을 짓밟은 대가를 우리 모두가 책임을 떠안고 살아야 얻게 억울할 뿐입니다. 이런 것을 다 알았을 사람들은 다 손 놓고 강 건너 불구경합니다. 책임지하려 살람들은 다 연금 받으며 재청감도 없이 살 거고 우리 앞으로 올 미래 세대가 모두 떠안게 되는 겁니다. 정말 나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한국 사회를 보면서 어쩌면 사람들이 그렇게 이기적인지 모르겠습니다. 연대통령 연배가 되면 1960년 출신들이니까 올해 64세 정도 되지 않습니까 64세 정도가 되면 많이 산 거죠. 어떻게 될지는 알 수가 없는 거지 않습니까 1960년 생들은 나라가 한참 성장하고 성장의 과실을 참 많이 누린 세대입니다. 저는 그렇게 해서 외국 유학도 다녀올 수 있었고 그렇게 여러분들 참 좋은 시대를 구가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앞세대의 희생과 헌신 이외의 이 정도가 됐으면 다음 세대의 책무감을 느끼는 것은 짐승이나 여러분들 동물이 아니면 인간이면 당연히 여기야 될 거죠. 어떻게 여러분들 잘 돌아가는 체제를 그렇게 많이 망가뜨린 겁니다. 선거를 완전히 망가뜨려 여러분들 완전히 똥통에 쳐박아놓고 이제 의료체제를 다 망가뜨려 똥통에 쳐박고 원전 시스템을 다 망가뜨려 똥통에 쳐박았는데 그거는 여러분들 인기가 빨리 끝나가 겨우 지금 여러분들 회생하는 것이고 어떻게 사람들이 그렇게 이기적일 수 있냐 이야기죠. 나이 60대 중반이 되면 북망산을 갈 것이 언젠지는 본인이 알 수가 없는 그런 나이인데 어쩌면 그렇게 다 힘을 합쳐가지고 다음 세대가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그렇게 여러분들 무도한 정책을 가지고 밀어붙일 수 있냐 이야기죠. 정말 연구 주제입니다. 정말 그 사람들 보면 내가 예전처럼 유튜브를 하지 않고 글을 쓰는 작가로 계속 했으면 저 인간들은 어떻게 저렇게 생각할까 글을 한번 써보고 싶은 그 사람들이 흉중해서 어떤 화학적 반응이 일어나가지고 나라 전체를 뭡니까 완전히 그냥 집어삼키는 그런 정책을 무리하게 밀어붙일 수 있을까 어마어마한 호기심이 드는 거죠. 야 저거는 어마어마 멘탈을 갖지 않고서 가능하지 않다는 겁니다. 집에 들어가면 다 자식들이 있을 것이고 자식들을 보면 또 그 자식의 자식을 낳으면 사람은 절로 책임감을 가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내가 가면 다음 세대가 연속이 된다는 것이 그게 삶이니까 그러면 지금처럼 이렇게 무도한 정책을 무리하게 밀어붙일 수가 없고 지금처럼 재연배면 의과대학생들이나 전공의들은 의대생들은 아들뻘 연배가 많고 전공의들도 아들뻘 연배가 아들딸 연배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여러분들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의료사태의 종착력 의료사태의 종착력 저는 보이는데 그 사람들은 안 보이는 것 같아요. 그 사람들은 저는 앞으로 어떻게 될 건지가 대략 그림이 그려지기 때문에 이렇게 여러분들 유튜브를 채널을 통해 가지고 대비에 대한 그런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 이 대한의사협회에서 활동하고 견위로 활동하고 계시는 주수호 선생 페이스북을 여러분들 들어가고 보니까 빅파이브 병원을 포함해 전국의 수련 병원이 하반기 전공의 모집을 시작했으나 전공의들이 지원 자체가 많지 않을 것이라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윤 정부의 패착은 의사는 동일체라는 사실을 관과한 것입니다. 결정적으로 MJ세대 의사들의 진정성을 무시한 것이라는 겁니다. 정확한 지적인 것 현장을 몰랐던 겁니다. 알면서도 무시할 수도 있는 겁니다. 10년에 한 15년 정도 수련 과정에 의사들이 어떻게 만들어지는 그런 과정을 조금이라도 이렇게 이해했으면 의사들이 만들어진 과정에 도제 교육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선후배 사이 여러분들 연관관계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그런 부분을 차지한 것을 보십니다. 중요성을 알았으면 이렇게 무리하게 밀어붙이는 일이 좀 덜하지 않았냐 그렇게 생각이 들고 특히 MJ세대로 대표되는 젊은 세대들이 어떤 특성을 갖고 있는가 보면 본인들이 여러분들 반과학적이고 반논리적이고 반이성적이고 반합리적인 정책을 마치 과학적이고 합리적이고 이성적이고 논리적인 정책으로 뭐죠? 둔갑시킨 상태에서 그것을 여러분들 통과시키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본인들이 몰랐던 겁니다. 사람은 자기중심적이기 때문에 그런 오류에 빠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문제가 해결될 수가 없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 의료 정책을 밀어붙이는 사람들은 지금도 본인들이 옳다고 생각할 겁니다. 그래서 앞이 안 보이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이 주수호 선생의 글에 대해서 몇 분의 의사분들이 남긴 글은 의정사태로 인해서 윤정권 몰락의 시작이자 피날리를 장식할 가능성이 높은 시점입니다. 제가 우려하는 게 이 점이거든요. 그래서 조기에 이 문제를 해결하셔야 됩니다.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의료 사태로 인해서 윤정권 몰락의 시작에다 피날리를 장식할 가능성이 높은 시점입니다. 이렇게 걱정하는 사람이 많을 겁니다. 이렇게 이런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각 수련 병원이 전공의 사직서를 수리하면서 수천 명에 달하는 미복기 전공의 가운데 일부가 미용병원 등 일반이 취직을 시도하거나 외국의사 자격증을 준비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제 어려운 일 생명을 다룬 일을 안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의료 고개를 잘 아는 의사분들은 정작 내가 아프게 됐을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의사가 없겠구나 하고 걱정하시는 분이 많다는 이야기를 여러 차례 여러분들의 의견을 남기신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보시면 필수의료는 사라지고 과잉진료로 인한 퇴용성 환자가 늘어날 것으로 봅니다. 사태의 수습의지가 없다면 정권의 진퇴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렇게 의견을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사심을 내려놓으면 사태가 어떤 식으로 여러분들 진행될 것인가를 예상하는 것은 그렇게 어렵거나 복잡한 문제가 아닙니다. 이거를 막으면 이게 터지고 저거를 막으면 저게 터지고 지금 그런 상황인 겁니다. 마치 풍선효과처럼 이거를 막으면 전혀 예상치 못한 문제가 퍼지는 겁니다. 지금 많은 분들이 이렇게 언급을 많이 안 하지만 이공계에 주는 타격은 엄청나게 클 겁니다. 그거는 오랜 시간을 거쳐서 여러분들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계량화하기 힘들지만 이공계에 미치는 상청부의 인력들을 전부가 내수행산업인 의료계가 다 가져가버린 겁니다. 여러분 이보시기 바랍니다. 예상치 못한 부작용이 어떻게 발생하는지 교육부는 서울시 교육청과 함께 서울 강남일대의 의대반 학원 합동 특별점검에 나섰습니다. 의과대학 정원 여파로 초등학교 5학년에게 고등학교 2학년 수학을 가르치는 등 과도한 선행학습이 이루지자 대응에 나선 것입니다. 나라 꼴이 참 잘 돌아갑니다. 이거 터지면 단속해야 되고 이거 터지면 행정 명령 내려야 되고 이거 터지면 엄포놔야 되고 이렇게 돌아가는 겁니다. 선행학습 하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교육부 강남 서초 학원 간 의대반 단속 국세청과 공정의 조사 요청 총 동원해가지고 자기들이 만들어 놓고 자기들이 처벌한다네 누구도 이런 짓을 안 하는데 시대가 참 역행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말로 뭐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뭐든 조사 처벌 아니 학원 안 다니고 영어 능숙하면 그건 괜찮은가요 수학도 학원 없이 미적분 다 떼는 아이들도 있는데 그 애들은 뭔 터집을 잡을까요 부모를 잡아 가두리려나 이런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얼마나 우섭습니까 국세청하고 여러분 공정의를 다 동원해야 될 정도가 됐으니까 그만큼 상황이 심각한 모양이죠. 인재가 다 뭡니까 내수형 산업인 의료 분야를 가는 겁니다. 뭐 먹고 살 겁니까 아둔한 지도자는 나라를 파괴하는 겁니다. 나라를 완전히 뭐죠 그냥 골로 보내는 겁니다. 아마 주소 선생은 3월 무렵인가 대한의사협회에서 이제 보직을 맡고 계셨던 모양입니다. 지금 한참 경찰서에 여러 번 불려가서 고생을 하고 있는 것은 전현직 의사협회 회장들 홍보위원들 이런 분들은 전공의들의 집단사직에 공모했다는 겁니다. 사주 교사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경찰서를 이렇게 여러분들 개업위가 본인 병원 운영하면서 수시로 경찰서 가야 되면 힘들거든요. 경찰서 소송 의료소송 생기기면 아마 만정이 떨어질 겁니다. 의료소송들이 한 번 두 번 당하고 나면 의사들이 만정이 떨어질 거예요. 필수 의료를 안 할 것 같습니다. 그냥 개떼처럼 달라들면 돈을 뜯어먹기 위해서 소송을 걸 테니까 아주 심각한 문제입니다. 소송은 사람을 탈진하도록 만들거든요. 사람이 도저히 일어설 수 없을 만큼 피곤하게 만드는 거예요. 소송 까미든 아니든 간에 무차별 소송을 때리니까 개인적으로 손해를 보더라도 불의와 타협하지 않으며 부당한 권력의 건박에 맞서 살아왔습니다. 싸워왔습니다. 또한 이럴 삶을 사는 게 자기 인생의 주인이 되는 길이라고 평소 후배들에게 자주 말해왔습니다. 이런 평소의 소신발언이 후배 전공의들의 사직을 교사 교사 사주했다는 근거라면 맹에롭게 수용하겠습니다. 내일 오전 평소처럼 당당하고 편하게 경찰서 수사받고 오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소송을 일단 저해를 그냥 그래야겠다라고 생각하게 되면 그럼 뭐 자 여러분 오늘 방송 마무리하기 전에 현직 의사분으로 보시는데 장문의 글을 보내셨네요. 한번 보시죠. 1학기 1학기에 등록금을 내고 휴학해서 등록금 반환해달라는 학생들에게 2학기 등록금을 내라고 하면 결석 무수강 무시험 무평가에도 일단 일괄 진급시키고자 하는 학사 변경은 보편적 입법 불리에 비추 불법이며 권력 남용입니다. 당연한 일이죠. 전공인은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포기하고 사직서를 내고 병원을 나간 것입니다. 수련의 의로서의 능력과 지위는 각 분과 학계에서 유지됩니다. 작금의 9월 가을터는 근로자로서 근무는 하되 수련의 의로서의 지위나 명분은 상실됩니다. 판단은 각자가 하시겠죠. 오히려 취약한 소형 지방의대 병원의 경력 유지가 어려워져 존폐위기를 심각하게 우려하게 되는 시간으로 지금 접어들었습니다. 현장에 계신 분들이 지금 수련 병원들의 경력난 문제를 굉장히 심각하게 보시며 생존의 갈림길 절박한 상황에서 처절한 행동과 절규만 있습니다. 정부 지원과 보유자산으로 그나마 버틸만한 국립대 병원과 거대기업형 병원만 최종적으로 신중할 것을 봅니다. 이만큼 이렇게 겁난 겁니다. 공장이 가동률의 50% 40% 떨어지게 되면 그냥 망하지 않습니까 병원도 통 마찬가지인 거죠. 국립대 병원은 어쨌든 세금으로 떼우려고 하겠죠. 사립대 병원은 어떻게 할 거냐 이야기죠. 문제는 누가 일으켰냐 이야기죠. 구상권을 청구하면 당연히 정부가 물어줘야겠죠. 수십조를 어떻게 여러분들 어디서 구애밀어 넣을 겁니까 우리는 우리는 이제 조만간 다가올 그라운드 제로 시대에 대비해야 됩니다. 의사 간호사 모두 이제부터 뭘 해야 될지 작은작은 생각을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행운을 빕니다. 생존한 대학병원에서 내년 3월 전공의를 얼마나 뽑을 수 있을지 두고 봅시다. 아마도 자위반 타위반으로 전공이 거의 없는 전문의 중심 대학병원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지방대학병원 민 의료원의 파산은 더 가속화될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고위험 고난위 중증환자 진로 시스템이 자초되기 이전에 불쌍한 환자들은 미리 탈출이 가능할까요 걱정됩니다. 하소연할 곳 없이 절정한 비명만 난무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환자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환자가 갈 수 있는 데가 없지 않습니까 한국의 대학병원을 여러분들 대학병원이 포기하면 대한민국 환자가 어디 가겠습니까 중국 가겠습니까 미국 가겠습니까 불가능한 약입니다. 굳이 나이름 조언하간에 한국의 해결 못하면 보통 서민들은 죽어나갈 수밖에 없는 거죠. 오늘 소개하신 분은 의료현장에 직접 계시는 분 같습니다. 좋은 걸 보내주셔가지고 많은 분들이 깨어나는데 도움을 주셨기 때문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오늘 방송 마무리하고 또 내일 새 주제 가지고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이 좀 칙칙하지만 그래도 좋은 시절이 올 것이다 라는 생각 가져주시고 씩씩하게 하루 생산적으로 시간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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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